자 인상가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여기까지 갔으면서 더 갈 줄 알고 왜 여기서 홀딩을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이 정도 갔으면은 이제 쓸 단타로 바꿔야죠 단타로 아래사이 보세요 언제 팔려도 이상하지 않은 매도 물량이 언제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파는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좀 이게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와도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게 자 우선 인상가 같은 경우가 여의때까지만 해도 스몰캡이에요 진짜 시가촌에 적은 순위로 났을 때 순위에 들 정도로 인상가가 시가촌이 낮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이 소금 판매량이 100배 증가했죠 아니 소금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 없으면 안 돼요 옛날 이제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도 이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맞죠? 그만큼 소금 장수 이 애들도 불을 축축하는 애들은 불을 축축하는 애들은 소금 장수였어요 진짜 이 소금 생산하는 애들은 다 부자였죠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그만큼 소금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고 우리 말 그대로 먹을 때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때문에 지금 주문량 식당마다 제가 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과 어쩌다가 뭐 소금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소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대요 미치겠대요 진짜 특히 찌개 팔고 이런 데는 김치 담그고 해야 되는데 맞잖아요 소금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뭐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죠 말이 많아요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적인 의견보다는 그냥 이 소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소금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하필 또 여기에 또 누가 들어온다? 세력이 들어온다 맞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세력이 존재하고 작전이 판치는 곳이고 자 테마 형성도 잘 돼요 이런 곳에서 세력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이제 작전질 하는 거죠 시카총이 나죠 스몰캐빈 종목에 이제 마음대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한 번 들어오면은 절대 이거는 한 번도 안 끝나요 맞잖아요 자 지금 환경이 얼마나 돼 세력들이 작전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 게 인상가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계속 이슈를 띄워주고 있지 언론에 계속 띄워주고 있지 하다 보니까 후쿠시마 관련해서 이 오염수 관련해서 소금은 이 앞으로 계속 띄워요 진짜 제가 볼 때 이 테마 상당히 계속 오래 갈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하다가 좀 조성하다가 한 번 더 슈팅 크게 또 나오죠 보통 이럴 때는요 보통 두세 번 더 해먹습니다 한 번 크게 해먹고 하다가 또 한 번 크게 또 해먹고 한 번 더 해먹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우린 두 번 해서 끝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잠시 여기서 물량 소화를 좀 해야겠죠 물량 소화하면서 세력들도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고 새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평당가를 계속 낮추려고 지금 얘들도 강제로 시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물량 확보했다 하면 또 이제 슬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세력들의 특기예요 여러분들 통정거래 아시잖아요 자 A라는 놈이 자 2천원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B에게 2,500원 한 번에 넘겨요 시세 확 올라가죠 또 B가 C한테 2,800원에 좀 더 얹어서 한 번에 더 넘기고 여러분들 이해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 시장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가능하냐 자 이 주식시장은요 우선 체결의 원칙이 있어요 우선 체결 자 어떤 사람이 우선 체결되냐 자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면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기서도 금액별로 가장 큰 금액을 호가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요 체결 우선권이 그럼 자동으로 치세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가로 사면은 그거를 올린 타이밍 맞춰서 여기서 사는 거죠 그냥 이게 통장거래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로 이렇게 해서 시세를 항상 띄운다 그럼 이제 인상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럼 가겠죠 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루에 등락폭이 20%는 될 건데 이 사이에서 단타를 하루에 몇 번 해먹을 수 있는데요 5번 6번 그냥 해먹어요 20% 등락률이면요 수익은 30% 이상씩 가능해요 단타로 하루에 이 종목 한 개로만 우리도 이건 찬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괜히 사서 홀딩하고 한 번에 끌어올려야지 할 게 아니라 얘들도 세력의 평당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야 됩니다 최대한 3천원 전후에서 계속 모을 거예요 세력대의 평당가가 현재 3천원에서 2,750원 사이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최대한 낮춰서 모을 거예요 물량을 그리고 한 번 또 슈팅 나와서 4천원 5천원에 팔을 넘기겠죠 다음에 올 때는요 슈팅 나올 때는 4,390원 이거 더 뚫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항상 세력들은 이 패턴으로 갑니다 세력 작전주는 이렇게 패턴이 가요 이걸 더 이상 당하지 말고 항상 얘들이 하는 대로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들도 이게 정답 아닐까요 근데 단타가 솔직히 혼자 하시는 분들에는 힘들어요 특히 물려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힘들어요 단타로 최대한 수익을 벌면서 이걸 싹 다 평당가 낮춰서 탈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나면요 솔직히 사람이면 아무리 전문가라도 마이너스 나면은 올바른 판단이 잘 안됩니다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이걸 매매를 하면 매매를 함께 해보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인상과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2, 30분까지 장중에 함께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매수매도 하면서 단타도 하면서 수익 벌어보면서 세력 작전주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지 수익을 벌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하다 보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홀로 소개하면서 더 이상 이상한 놈들한테 이상한 놈들이 알려주는 거에 당하지 않고 이런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는 그런 걸 배워야죠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맨날 손해만 보고 맞잖아요 그래서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초대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인상과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초대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해먹으면은 우리도 빠져나와야겠죠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 세력들이 던질 때 같이 던져야 돼요 우리도 이것 때문에라도 저한테 문자를 남기셔서 카톡방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해요 잘못 탈출하면요 플러스가 싹 다 마이너스 바뀝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세력들이 이 수급만 보면 돼요 수급만 이건 수급으로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세력 작전주는 진짜 차트 100날 거 봐 여기 가능하나 이게 안 돼요 절대 차트 끄어서 돈 벌 수 있으면 대한민국 초등학생으로 돈 벌어요 진짜 줄 끄는 거 이거 자대고 끄는 거 뭐 어렵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항상 아셔야 된다 이렇게 플러스 될 때 아 그리고 카톡방 들어오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흔히 말하면 이제 뭐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뭐 이제 집안일 하시느라 카톡방 불편하신 분들은 그럼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인상과 이 대응 전략 자료집인데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목표가는 설정해놨어요 1차 2차 3차 나눠서 목표가는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들고 가면서 해야 될지 단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리스크 해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 자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그 차트의 급락을 의미해요 이때 여러분들 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적어놨어요 아 네 내용을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 자료집 꼭 보시라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인상과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료 인상과 자료 다섯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카톡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대응 전략 말씀드리고 새롭게 빠져나올 자리 탈출하시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이게 쉽게 되신 분들은 혼자 그냥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안 되실 것 같으면은 저한테 도움받으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요 누구나 플러스예요 여기서는 제가 뭐 백날 2천원에 사서 3천원에 파세요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10% 수익 어떤 분은 5% 수익 어떤 분은 30% 수익 다 달라요 이 가격대 다 정해줘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다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 플러스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빠져나와야죠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때는 다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하면서 배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카톡방 웬만하면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자 인상각 적어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어 좀 주식에 대해서 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이신님 제가 단타이신님 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다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이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이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